한양에 해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오이를 삶아 반찬으로 잘 해먹어서 삶은 오이처럼 물렁물렁한 것이란 뜻으로 오무름이라 이름 짓고 한자로는 음만 따서 오무름이라고 적었다. 이때 왕족 중에 한 사람이 큰 부자였는데 인색하기로 인근에 소문이 나 있었다. 이 부자는 아들 4명을 두었지만 아들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고 모든 재물은 혼자 움켜쥐고 있었다. 오무름이 해악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은 이 부자는 어느 날 오무름을 불러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오무름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꾸며 들려주었다. 장안에 이동지라는 유명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매우 인색했다. 이 사람은 불철주야 일을 해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부자가 된 후에도 성품이 인색하여 누구에게 동전 한 푼 보태주는 일이 없었고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늙어 죽을 때가 다 되어 생각해보니 그 많은 재산을 한 푼도 저승으로 가지고 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자식들을 불러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 내 두 손이 각각 관 밖으로 나오게 하라.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부자이지만 죽을 때 아무것도 손에 쥐고 가는 것 없이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모두 잘 깨닫게 하라. 하고는 얼마 후에 눈을 감았다. 부친이 숨을 거두니 자식들은 부친의 유언에 따라 상여의 양옆 휘장을 걷고 관에서 두 손이 각각 밖으로 덜렁덜렁 나와 있게 하여 사람들이 그 빈손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모두 이동지의 유언에 큰 뜻이 담겨 있음을 알고 머리를 끄덕였다. 오무름의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는 자신도 크게 깨닫고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아들들을 불렀다. 오늘부터 내 모든 재산을 너희들에게 골구루 나누어 물려줄 테니 북과 종이를 가지고 와서 각각 받아 적어라. 이렇게 말하고 모든 재산을 골구루 분배했다. 이후 자신은 산속에 정자 하나를 짓고 거문고로 세월을 보내면서 편안하게 여생을 마쳤다. 감사합니다.